저거 뭐야? 야 지진인가 봐! 지진? 이게 위험한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? 나 아직 지지도 못했는데 안 돼! 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?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엘리베이터 노 계단으로 안전한 대피 장소는 야외 넓은 곳으로 지진? 헤일은 높은 곳으로 지진 안전 행동요령 모르면 아 안돼!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